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민 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집에서 황금돈가스 먹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돈가스 이렇게 먹방을 좀 해보겠습니다 녹화방입니다 여러분 김치는 아주 맵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아주 맵은 김치 맵은 김치로 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좀 먹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 한잔 따라오겠습니다 물 한잔 좀 따라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물을 카드에다 좀 따라넣고 물 한잔 따라가지고 할게요 여러분들 한잔 마시고 여러분들 또 물도 한잔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한금돈가스 먹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는 아주 상당히 맵은 김치입니다 여러분들 또는 다른 팬분께서 보내주신 거에 이렇게 같이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야겠죠 일단은 제가 밥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했습니까 지금 늦은 시간입니다 김치는 아주 집분께서 보내준 김치입니다 아 맵다 아 맵다 아 맵다 김치는 아주 맵은 김치예요 아 맵다 아 맵다 아 맵다 아 맵다 아 맵다 아 맵을 좀 먹어야하구요 밥부터 먹어야겠죠 여러분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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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 아 매워 이 김치는 한번 더 이야기 했지만은 유치원 분께서 보내준 김치입니다 굉장히 지금 맵습니다 여러분들 돈까스 물 때도 제가 하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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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은 맵거든요.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. 아멘. 청양고추. 여러 배는 맵습니다. 물 조금만 마실게요. 이 물도 지금은 되게 차은 물이 아니고 약간 미적으려 합니다. 이제 돈까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. 맵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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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... 아우 맵아라 얼마나 맵은지 콧물이 맞다나 한강 돈까스 아 또 눈물이 하다 한강 돈까스 한강 돈까스 한강 돈까스 얼마나 맵은지 한강 돈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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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먹어가면서 김치를 먹게 되면 저는 더 맵더라구요 참고 먹는게 좀 저는 좀 덜 맵아먹는것 같아요 한강 돈까스 한강 돈까스 한강 돈까스 한강 돈까스 아 또 또 매번가 아 아 넉넉합니다 그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3동방이나 3개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안 먹고 먹었어야 되네 김치가 다 이 매번 관계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? 으흐흫 으흐흫 으흠 흐흫 몰라 한번 먹을께요 아 찌네맨 아 매워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개 2개 3개 남아서 3동거리가 남았는데 아 너무 매번 관계로 김치가 너무 매번 관계로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마시고 아 너무 매번 짠냐나 짠냐나 자 여러분들 먹방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김치가 너무 매번 관계로 제가 더이상 도전을 못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다음방송에 만나뵙겠습니다 다음 먹방에서 뵐게요 자 시청자분들 모두 안녕 안녕 빠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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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